땡! Hello to the world! What's up? It's your boy, 샤탕! The back of the building, mother f**k! 왜 그러세요? 좋네요, 오늘. 오늘 기분이 상당히 업된 것 같은데. 하이 텐션. 월요일 아침에 함께 밝게 시작하는 게 아주 기분이 좋은데. 좋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 그렇죠. 제가 갔다 왔어요? 네, 제주도 한번 꼭 가보세요. 가보세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아일랜드. 아일랜드, 오케이 좋았어요. 꼭 가보셔야 돼요. 한국의 하와이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섬 말고 오늘 좀 또 무시무시한 노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 아주 우섭죠? 아주 우섭죠. 최근에 핫한 디스전이 하나 있었죠? 뭐였죠? Hello, Eminem vs RCK! 어, 디스라고 했는데 또 Eminem이 다시 마티스를? 제가 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해서 이건 해야 된다. NONONONONONONONON... 또 내 말 듣고 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한번 아름다운 에미넴과 MGK 디스전에서 마티스를 한 에미넴의 벌스는 어떤 벌스일지 네, 궁금하긴 한데요. 그 전에 살짝 그냥 알아보는 시간 할게요. 제가 좀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한번 프로파일만 싹 외워보겠습니다. 네, 한번 가볼게요. 에미넴의 이름이 마이셜 브루스. 오, 약간 동양 느낌 나는데 마이셜 브루스. 매더스예요. 매톨스? 매더스. 매더스3. 아, 집안이 이제 약간 역사가 있나봐요. 주니어, 다음이 뭐죠? 시니어. 아니, 확! 아니, 이거 3을 뭐라고 했죠? 3rd? 3rd. 네, 3rd. 아무튼 3대가 메스터 집안이네, 매더스. 그리고 이분이 태어난 게 1972년. 와, 늙었어요. 연식이 되시죠. 그러니까요. 잔액제스 보는 그런 느낌인데. 와, 45살이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당연히 태어났겠죠? 미소리, 세인트, 조셉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지던스는 이 시간에 사나봐요. 네, 클린턴 타운십 마콤 카운티 미시겐, US. 네, 거기에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네, 이것도 한글로 한번 찾아봤어요. 헨리, 제이드, 매더스, 그리고 알라이나, 메리, 매더스, 그리고 윈니, 스컷, 매더스 이렇게 해서 그중에 MGK가 건드린 사람이 바로 첫째죠. 헤일리. 네. 이렇게 세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간략하게 에미넴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과연 우리 원조 랩갓 에미넴은 랩 데뷔를 어떻게 쏘셨을지. 아, 저희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한데 저희가 이제 한 한국인이 있기 때문에. 네, 잘 못 들어요. 들어도 소수밖에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글 자막을 여기 옆에다 띄워놓고 함께 보면서 한번 리액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고하실 수 있지만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리프 액션! 하나, 둘, 셋, 넌. 오, 넌. 잘? 하나, 셋, 넌. 하나, 셋. 처음에 되게 천천히 시작하는데? 그렇게요. 쏘아 갑니다 쏘아 갓 미니스코 갓 미니스코 총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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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염소 갔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오 후 장난 아니다 늙었다가 늙어도 근데 나는 세 장 밖에 아니 뭐라고 하지? 너는 세 장에 나는 대박 앨범 세 장 있는데 너는 없다고 대박이네 근데 제가 원래 사실 에미넴 보다 mgk를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플로우는 내가 좋아하는 랩 플로우인데 그쵸? 아 저는 저는 저번 랩 들었을때 깔만하네 정도면 그랬는데 그 까랑까랑한 이상한 슬림쉐일 할 때 목소리가 많아서 훨씬 좋아요 이렇게 랩하면 얼마나 좋을까 더 러프하고 멋있어요 저는 이런 스타일 더 좋아합니다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없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와우 후우 땡 옵스 다아악 와 잠깐 멈췄어 쩔었어 I'd rather be 80 year old me than 20 year old you 그니까 와 이거는 뭐 그냥 욕 안하고 그니까 그냥 기분 기분 싹 나쁘게 젊은거고 늙은거고 상관없이 그냥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늙건 안 늙건 너는 아니야 이러는 거니까 짱이다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대신 고마워 지하 빈지노라라는 줄 알았어요 그니까 밴지노라라는 줄 알았어 빈지노라라는 줄 알았어 그니까 이 빈지노라라는 줄 알았어 satanist 다행히! 이거 끝! 와... 이게 뭔가...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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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키 드립으로 그쵸? 반겨 그냥 넌 날 우러러봐야 된대 Look up to me! 3피트 일레븐이라도 아 그리고 또 뭐지? You'll suck a dick You'll suck a dick to fucking beat me for a second 그니까요. 나는 너랑 급이 안된다. 클래스가 다르다. 죽이네 저는 사실 MGK 편이어서 색안경을 끼고 듣는 편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저는 에미넴이랑 키가 똑같아서 그런지 저는 에미넴 편이어서 자꾸 키 드립 치는데 짜증나더라구요 저는 아예 같지 않을거면 더 큰게 나와서 그니까요. 너무 짜증나요. 아 가보도록 하죠 네 와우 약간 저런거 같은데 그니까요. 그니까요. 진짜요. 모르겠어요.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사귀는 거 같아. 잠시 헤어졌을 때라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인스타에서 계속 올라오는 걸 봤어요. 최근에도 그래가지고 자세히 모르겠으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도 에미넴이 일부러 이거 언급해가지고 더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거 같아. 아 근데 여기 설명이 더 웃기네. 왜냐하면 지이지의 불알이 할 수 깊이 있거든. 오우 이런 거 민망해가지고 가볼게요. 러블렐러 아 켈리 아니야? 그렇죠. 엘스! 러블렐러 아çi 오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우 오토튀에 뭐가 어때서 그렇죠. 저는 오토튠 러버라서 아 확실히 MCK 편인가요? 네 저는 MCK 사이드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는 또 그렇게 말하면 또 M&M 가야죠 아 알겠습니다 아 웃기네 I'm sick of your mumbled rap mouth 아 저도 mumbled 많이 하는 사람인데 조금 이건 기분 나쁘네 가볼게요 마셔메탈 그래서 너 굉장히 맘에 들었어 저거 네 이게 역시나 싸움 구경이 재밌다고 근데 저는 사실 MGK편을 듣고 싶어요 그래요 뭐 열몇살 차이 나잖아요 일단은 네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런 일이 한국에서 있었으면 저 짱놈스끼라고 하고 그렇죠 어른이란 예의가 없다고 그럴 거 같긴 한데 맞아요 그랬으면 우리는 벌써 내장됐는데 문화가 좀 다르니까 근데 확실히 여기 랩은 저도 마음에 드네요 원래 제가 Eminem 랩 잘 안 듣거든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잖아요 까랑까랑한 목소리 싫어해가지고 목소리 톤 저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 슬림 쉐이드 때 막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막 이런 거 그 이상한 느낌이 있잖아요 막 목소리 톤이 장난치는 느낌 맞아요 장난치는 느낌의 목소리 그게 싫었는데 어 여기서 이렇게 랩하면 훨씬 좋은데 저희 진짜 킬샷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MGK 나 또 MGK 냈으면 좋겠어 이게 싸움 구경이 근데 더 안 낼 거 같아요 나도 내 생각에도 안 낼 거 같은데 너무 그 개판 개판될까봐 도구파이트라가지고 맞아요 너무 난잡해질까봐 아 근데 아 에미넴 역시 명불허전 아 그러네요 저는 솔직히 나와도 옛날 스타일로 하면 안타깝다? 그럴라 그랬는데 오 잘했어요 전 응 진짜 잘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곡이 약간 진짜 바운스가 있는 거 같아서 더 즐길 맛이 났고 너무 좋네요 맞아요 아무튼 오 MGK 다시 한번 저는 MGK 사이드를 들 건데 저는 respect for M&M 어쨌든 둘이 나중에 술 한잔 하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쵸? 되게 총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got you in the scope 이러면서 BAM CHEESE 와 진짜 너무 스트레기했잖아 아무튼 아무튼 장난이 없고요 네 다음에도 저희는 항상 좋은 영상과 좋은 디스랩 리액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Mumbler You just got this 자 마지막으로 we got one last thing to say If you guys like this video first like and subscribe and and alarm me please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이 되겠죠? 그때까지 Stay tuned for us Yeah I'm back 자 외치고 빨리 끝내죠 하나 둘 셋 Lit 액션